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별 간호사 연봉순위 TOP 10 어떤 나라가 1위를 차지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보자 10위 이스라엘 9위 네덜란드 8위 오스트리아 7위 노르웨이 6위 미국 5위 아이슬란드 4위 호주 3위 스위스 2위 덴마크 1위 룩셈부르크 한국은 4,446만원으로 OECD 36개국 중에서 26번째를 차지했으며 1위를 차지한 룩셈부르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정말 차이가 크네요 1위랑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굉장한 차이죠 오늘은 국가별 간호사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